시나몬 귀가 그거라니깐요 강아지 귀? 여기서 일해냈다니깐요 요게? 나 시나몬 포즈 해달라고 해서 눈빡빡 귀는 어떡하지? 시나몬? 시나몬 롤 아니야 시나몬 롤? 오 나 개피생겼어 시나몬 빡빡 생겼네 아니 근데 제네부터 제가 생각한 우리 저녁 먹었는지 아 그럼요 저녁 먹었어요 이거 끝나고 울어 우리 지금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야무지게 망고푸딩 먹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지금 수영 피디님들 이동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신신 인기가요 피디작가님들 엠카운트다운 피디작가님들 엠카운트다운 두 분 오셨어요 다 왔어요 다른 사람들 같이 대한민국 K-POP에 맞아 맞아 다 대한민국 K-POP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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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재현이 이렇게나 K-POP 안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내외적으로 저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파도탕에도 처음 해봤잖아요 맞아요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선배님들 공습 때 맞아요 맞아요 먼저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갑자기 현빈이가 잘 수도 졸업해봤어요 셋이 이거 또 형 누구 나는 오늘 망고 빙수 먹었다고 했대 나 팀수 추천했잖아 아 맞아 매튜이 추천해서 먹었나 봐 진짜? 우리 하후부터 한번 공연 받은 소감이랑 공연 받은 소감이랑 해외투어 남았으니까 소감이랑 각오? 좋아요. 소감은 아까 다 말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점 사실 우리 3일 동안 매일 성장하는 모습 사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할지 기대 많이 하셔도 되고 올 때마다 저희의 성장을 잘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재미없는 그룹 아니잖아요 어떻게 같이 할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요 제 말은 제 말은 몇 마리예요? 늦게 암을 안 그래도 그래서 재미없는 그룹 아니니까 맞아 내가 이제 해외투어 가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 무조건 좀 변화가 안 죽고요 기대만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잘 노력해서 꼭 같이 맞아 유승이 가능한 또 한번 하고 마무리 해주세요 그럼요 저희 이제부터 많은 나라에 가가지고 저희의 촉과 사랑을 나눠드릴 테니까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콘서트도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곳곳 구석구석 찾아다닐 겁니다 앞으로의 제로그에서 행보에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제가 아까 영어로 소감 준비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지금 했어요 와 진짜 진짜 땡큐 송머시 제외 지금 왜 쓰고 있어 아니 우리 우리 시작하기 전에 주영이만 나한테 확인을 받는 거야 이거 맞지? 자꾸 하고 있어서 이거 맞아요 연습기 아니 재미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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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왜 이렇게 좋아 아 아 아 아 사랑한다고요 오 오 오 오 오 갑자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전에 저희 남자찔지로도 많이 오셨네요 overwhelmingly 오 dop 한 번 더 해줘 네 왜? 니가요 니가요 제가요 아니 나 헤쳐서 진짜 많았어 근데 팬서인회에서도 많이 많이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사랑합니다 형아 사랑해요 형 강자님이 사랑한다고 형아 사랑해요 한 번 더 해봐 저음으로 간다 형 마지막은 누나 사랑해요 한 번 해주시죠 우리 로즈 누나들 사랑해 아니 저번에 지윤이 형이 제 로즈보고 우리 꽃순이들 우리 꽃순이들 꽃순이들 로즈니까 로즈니까 우리 꽃순이들 그냥 어? 그럼 그거 어때요? 왜 이렇게 예뻐? 테레 형이 남 노래 톤으로 야 웅장미